3대 500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3대 500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? 필요한 것들 생각나 헬스장에서 상위 뿔시셔야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? 일단 원판을 많이 꽂아야 되고 일단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중량충 몸이 좋든가 중량에 말린 건가? 몸이 좋든가? 또 하나 추가하면 의상 그건 내 생각은 없어 의상은 세상에 생각은 없죠 그 다음에 몸은 좀 힘들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중량으로 상위 뿔시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중량으로 상위 뿔시자가 되는 건가? 생각해보죠 그럼 중량으로 상위 뿔시자가 되려면 우리는 3대 500을 목표로 가야겠죠 필수로 그렇죠 3대 500이 약간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네 맞아요 시작점이라고 하죠 3대 500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3대 500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? 자 3대 500을 하려면 1년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3대 500이 이번엔 최종 목적지야 3대 500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만약에 헬린이나 나 진짜 헬스랑을 처음 해 뭘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? 저는 프리스쿼트이라고 생각해요 맨몸 스쿼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으면 자세 자세가 뭔지 알아야 될까요? 이걸 배워야겠죠 그 다음에 자세를 배웠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? 중량을 다루는 방법? 혹은 자세를 배웠어 자세를 배웠으면 일단 들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야 어.. 이제 실체로 배웠으면 그렇죠 연습을 해야겠죠 자세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좀 했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 그럼 뭘? 이제 중량을 올리기 시작을 그렇죠 중량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그 중량을 올리는 방법 중에 뭐 프로그램 같은 걸 쓰죠 프로그램도 써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보면 또 우리는 이제 테크닉이랑 배우게 되죠 기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는 3대500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자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세만 가르쳐주면 3대500을 쳐요 그리고 조금 운동에 재능이 있다 이 두 개만 해도 3대500을 쳐요 네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세 개를 가지고 3대500을 쳐요 근데 나는 정말 재능도 없지만 난 정말 오래 운동을 하고 열심히 하면 테크닉까지 배우면 누구나 3대500을 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자세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3대500을 못 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두 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프로그램과 테크닉은 사실은 이 두 개를 조금 더 도와주는 부가적인 역할이고 본질은 이거다 근데 또 이제 사실 이 모든 본질에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점 왜냐면 영양 수면 휴식 근데 이 휴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리커버리라고 하죠 회복이죠 그 정도로 내가 회복을 위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폼롤러를 한다든가 마사지를 한다든가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그게 이제 휴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밑바탕들이 기본적인 레이스로 깔려야 이 위의 과정들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랑 함께 자세를 먼저 배울 거예요 그 자세를 계속 본질 연습을 하실 거거든요 그다음에 자세 연습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부족부족으로 활용하고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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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3대 500이 될 거예요 근데 안 된다 제가 그러면 체크닉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달 동안 3대 500을 만드는 게 3대 500을 만드는 게